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럽연합이 140조 원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참여를 앞두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.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 유로 약 140조 원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비유럽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과입 협상을 마쳤습니다.